저희 딸도 집은 영등포인데 집사람이 병원을 청담동으로 했어요. 어서 태어나면 청담동이라고 얘기하라고요. 똑같은 거야, 지금. 어쨌든 고향은 을지 땡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오렌지 케라는 마법소녀. 아, 오렌지 케라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몰라. 힐끔힐끔 날 보는 난 눈이 달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부끄부끄럽게 들어줘라. 나 쳐다보면 어떡해, 어떡해. 내가 그렇게 나 예쁜이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니. 하늘의 뜬 별만큼, 보다 애 속은 만큼, 꽉 찬 느낌인거니. 그때는 넌 몰라, 난 몰라, 천범범범범범벌. 말해줘도 몰라, 넌 몰라. 사랑인지 뭔지 그 심정이 미칠듯이 궁금해. 소란해, 소란해 내 가슴에. 혼란 듯이 쏘라는 몰다 책임자 책임자 나의 특임자 나를 앞에 만든 너 혜인이! 혜인이 독특하네 독특해 독특합니다 오늘 되게 좀 이상해 난 아까 느꼈지 이 춤이 이건데 계속 이래서 난 냄새라고 느껴 신났더라고 미안한데 한 30kg는 나가요? 제가 36kg에요 36kg면은? 어쨌든 군면제에요 몇 킬로차 36kg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은 너무해요 눈 깨뜨지마 무서워 지금 표현하게 뜬거에요 화장이전에서 그래요 땡큐 네 자 강성범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룰레 돌려 주세요 감자 신성 태클을 걸지마 자 이분 얼굴형 굉장히 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진성씨 상남자 진성씨 태클을 걸지마 어머니들께 꽤 인기있는 노래에요 아 하 하 하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하 하 이리저리에 살았을거라 착각도 마라 하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생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물었다 하 하 하 하 하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건지 마 반성범씨 성공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 진성씨 상남자 상남자예요 상남자 진성씨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또 출연해 주셔야죠 좋아요 진성씨 기다릴게요 I'm waiting for you 자 이어서 다시 우리 혜인이예요양과 양하영 선배님입니다 준비됐죠? 네 멈춰 오 22 한영애 누구없소 예 이 누구없소는 저희 도전천국의 정말 단골 노래죠 그렇죠 예 여보세요 거기 누구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소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예 저ipse еш이로 너무 안서는 대답하듯 오징어 예 이것은 입니다